와우! 와우! 아니 근데 오늘도 엑스 파이 준비 돼 있다면서요? 지난주 엑스 파이 분위기가 좋아서 은혁과 붐이 붐 역의 엑스 파이 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엑스 파이 시작할게요. 엑스 파이! 이 특시각 군대 관광기로 이제부터 새로운 파트너 은혁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 넘버 원! 손담비! 손담비는 네 가지가 없다. 네 가지가 없다. 이거는 방송관 관계자들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죠. 인사를 잘 안 받는다. 인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 제보가 들었는데 그 사실입니까? 아닌데요.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요. 오해를 살 만한 표정이나 이런 건? 아니요. 그냥 제가 안 웃으면 좀 차가운 모습으로 해야 될까요? 그래요? 사진을 우리 인턴이 준비가 됐어요. 나 왠지 보라. 자, 증언. 일단 증언부터 좀 들어볼게요. 렌! 네. 같은 소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니 어때요? 평소에는 정말 아름다우시고 이렇게 온화하신데. 이제 연습하실 때 제가 담비 누나 이렇게 한 번씩 불러봐요. 그럴 때 표정이 네가? 이런 표정. 잠깐만 담비 누나로 부른다고요? 네. 언니 아니에요? 엑스. 뉴이스트의 정체를 밝혀라. 뉴이스트. 하여튼 너가? 나한테 약간 그런 업심력이 되죠? 자,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거 니가? 네가? 너가? 어, 이거 봐라? 가장, 가장 중심이 이 가운데입니다. 자, 가운데. 3, 2, 1. 오픈. 니가? 니가? 손가락질 안에서. 손가락질 안에서. 본인 맞죠? 이 사진의 주인공이. 네. 아니, 근데 노래할 때 하는 표정이 약간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유행이 됐었어요. 업신이. 왜 카메라를 보면서 왜 이런 표정 찍으신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꾸 이런 표정이. 갑자기 나와요? 노래 분위기 때문에. 광희 씨가 한번. 나 어떡해. 담비. 담비 누나. 좋아해요. 저랑 사귈래요? 이런 표정. 오오오. 수고 나왔죠? 아. 살짝 나왔어요, 살짝 나왔어요. 이동 씨가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니. 한 번. 어떤 표정이 나올지 리얼로. 저랑 사귑시다. 루. 오. 완전 잘하는데. 완전 잘하는데. 이렇게 억신이 여기는 표정.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해입니다.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왜냐면은 사실 지나가다 우연히 딱 스쳐서 눈나 마주쳤는데도 와서 이렇게 먼저 인사하시고.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파이. 찝찝해. 이유로우 씨가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넘어갈 수 없어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오오. 오오. 우리 손담비 씨에 대해서 굉장한 소문들이나 어떤. 몸을 찾을 거네요 손담비 씨. 네. 사건 넘버 2입니다. 네네. 손담비의 땡땡은 은혁보다 크다. 오오. 진짜? 신혁 씨 알 것 같아요? 안 돼. 잠깐만. 안 돼. 뭐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저도 모르게. 얘기 안 할래. 얘기 안 할래. 뭐야. 눈? 손담비의.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눈은 저보다 크다. 어깨 넓이. 압력보다 넓다. 아니 근데 왠지 제가 넓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은혁 씨도 무력인데요. 한 번 벗어보세요 은혁 씨. 한 번 벗어보세요. 딱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금방 벗겨져요. 손담비 씨 수영했어요? 저도 어깨가. 저 수영을 거의 9년을 넘게 해서요. 아 근데 남잔데 은혁 씨가.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맞으면 되게. 좀 그렇다. 아 제발 누구 나쁘게. 아 손담비 씨가 수영했군요. 크죠? 커요. 아 약간 크긴. 아 아파요 단지로. 아 네?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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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옷이. 어머 땅발도 떨어져요. 슬림하게 나온 옷이에요. 알겠습니다. 줄자가 있습니다. 아니 맞네. 줄자. 저희 에스파이는 바로바로 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는 건가요? 재입니다. 먼저 은혁. 네. 오케이. 딱 빼. 리넥스 한 상태. 아까 백보람 씨가 그랬거든요. 은혁 씨 뒷모습 보니 축 쳐진 우리 아버지 어깨가. 은혁 43cm. 44. 44. 까기 싫어. 싫어. 나 어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